자 ms 오토텍 기초님 기초님 관심있는겁니까 아니면 뭐 사고싶은겁니까 월봉으로 보시면 일단 3000원에서 한 6500원 권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 제조 자동차 부품 관심 매수는 저는 이런 종목은 별로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돌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상승추세를 돌려내지 못했죠 여기가 저점이었습니다 앞전저점 여기도 저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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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어 장암을 볼 수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이러한 추세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자 여기가 일단 저항권 4200원에서 저항권에서 지금 한번 장암을 받고 있는데 장대 거래가 서면서 윗고리를 좀 생기긴 했습니다만 일단 돌파 시도 의지는 보이네요 그렇긴 한데 개별 종목이니까 3000원짜리 이런 종목은 저는 별로 이렇게 권유하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알아서 하십시오 아직까지 추세를 완전하게 돌려내지는 못했다 완전 돌려내지는 못했고 5천원 인금까지 강하게 가고 다시 눌리목 주는 4300원 이럴 때 관심 가져보는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그럼 아까 체크하던 종목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 현대차 한번 가보면 현대차가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박수권이거든요 여기와 여기에 박수권입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조금 더 넓은 박수권을 보면 여기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는 제가 되게 오랫동안 봤거든요 그래서 한 12만원 선 이성도 선이면 접근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것은 기법이 또 좀 달라지는데 여기인건 지키지 않습니까 월봉 보면 그죠 몇년부터입니까 2010 한 3,4년부터는 여기를 안 깹니다 12만 8천원 그래서 여기 부위에 오게 되면 매수세가 막 잡히는 걸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막 잡힙니다 기관 들어오고 있죠 최근에 외국인은 한 며칠 쉬었습니다만 그래도 큰 거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당장 크게는 치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박수권 매매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박수권 하단에 오게 되면 이런 13만원 정도의 박수권 하단에 오게 되면 매수하고 16만원 이상 그리고 17만원 건에서는 매도를 하고 박수권 매매 하시면 괜찮아 보이는 종목인데 한 단계 레벨업 된 것 같다 여기 인근 보다는 이제 여기 인근에서 좀 주가가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딱딱해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매매해서 잠깐 수익도 끊었죠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기 박수권 상단 매도 그리고 폭락장 완전 피함 그리고 폭락장 피하고 수요일날 들어가겠다 해서 수요일날 들어가서 아마 GS건설 들어간 것 같은데 수익 내고 이마트로 다시 교체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 기억은 기천님 맞습니까 맞으면 7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대략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삼성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뭐 다음 월요일날도 괜찮아 보인다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그죠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분석을 심하게 안 해봐가지고요 그리고 기아차를 관심있게 좀 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좀 모른 것 같습니다 이걸 강하게 37,000원 4만원대를 강하게 돌파하고 다시 눌림목 주는 35,000원 정도 와야 관심 가지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주가 모양이 별로입니다 기천님이 맞다고 해주시네요 자 현대중금은 아직 멀었구요 그 다음에 조선주는 현대미포조선을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반등 이후에 조정 눌림목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자 깜보님께서 조정에 대해서 말씀 질문 주셨는데 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죠 조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목표치를 달성하고 난 이후에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프린트 스크린에서 잠깐 그럼 설명해 드리죠 자 이렇게 보시면 상승을 얼마만큼 했냐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마지막으로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가라는 것이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와도 비교를 했습니다 자 제가 하는게 아니구요 정확한 성함을 지금 이름을 길어서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자 주인이 산책길에 이렇게 쭉 강아지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자꾸 뒤쳐지고 사람이 뒤쳐지고 강아지가 빨리 이렇게 가다 보면 어? 주인이 아직까지 안 오고 있네 강아지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산책길 가다가 주인 근처로 그럼 주인이 또 이렇게 같이 발 맞춰서 가다 보면 이렇게 딱 같이 가고 이렇게 또 같이 가다가 강아지는 또 좋아서 막 산책이니까 막 먼저 갑니다 근데 주인은 노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천천히 가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 또 강아지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이고 우리 주인님 아직 안 오셨네 이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쭉 가는 모습이 꼭 강아지와 산책길로는 노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있거든요 앙그레 코스텔라니인가 뭐 아마 그럴 겁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주가라는 것이 일정 폭 상승 이외에는 차익 실현의 세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전 고점 라인에 저항을 받는 권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력대에서는 매도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항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에서 강하게 밀려버리면 별로 안 좋은 것이고 조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해서 그래서 이 조정 받을 때 닥터케이가 말씀드리는 38.2% 50% 618 이런 지점을 지지해내면 피보나치에 의해서 반등을 38.2% 에서 강한 반등 나와서 n자 목표치처럼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일 50% 까지 오면 이중 바닥으로 여기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강하게 뚫어버리면 다시 또 새로운 목표치 나올 수 있고 618 까지 빠져버리면 왔다갔다 수렴 좀 할 수 있고 잘못하면 밑에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설명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정은 첫 번째는 주가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저항권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목표치 인근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상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목표치가 여기라고 판단이 됐다고 만약에 본인이 판단을 했다면 목표치 인근 가면 그것도 차익실현 세력들이나 그 인근의 저항대에 의해서 조정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깐부님 자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조정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이중 바닥인데 바닥을 높이면서 상승 강하게 장대양봉 만들어냈다 이 얼핏보기 한 38이 되는 것 같거든요 피보나치 적용해볼까요 여기 저점 이거 왜 이래 아 잠깐만요 여기 저점에서 여기 고점을 딱 계산합니다 딱 38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여기서 지지받고 38이까지 밖에 조정 안 받고 다시 반등 넣으고 강하게 반등 좋은 겁니다 피보나치 잘 모르시겠으면 주식 기초 강의 가시면 28회에 피보나치에 대한 부분 설명했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삼성중공업 아직까지 안 좋구요 현대건설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아직 별로입니다 닥트K는 여기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건설주는 GS건설 그 다음에 조선주는 현대미포 IT는 LG전자 LG전자 어디 갔습니까 어디 있을텐데 여기 있죠 업종별 1,2위 정도만 뽑아놓고 관심종목에 뽑아놓으면 20개에서 30개 종목 됩니다 고소닭종목까지 하면 30개 종목 되죠 극에서 최고 괜찮은 놈만 1등으로 여기 핵심 종목으로 뽑아놓고 그 중에서 포인트 나오는 종목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길게 쭉 들고 가셔도 상관없는데 빠질게 눈에 보이면 팔아먹고 다시 지지고 놓으면 다시 사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 여기 없지 않습니까 GS건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GS건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눌림이 왔을 때 사고 다시 팔아먹고 이랬거든요 3만원대 사서 여기 위에서 또 팔아먹었습니다 기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하늘꽃님도 계시니까 제가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GS건설 기관이 계속 사주고 있고 외국인도 최근에 또 들어오고 있고 누적적으로도 기관 외국인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 3개월 동안 3개월이 간단하게 봐도 여기부터 계속 반등 시도 넣었는데 누가 주체입니까 기관 외국인이 주체라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은 팔고 있어요 이런데서 물렸다가 아이고야 이제 지금이라도 팔자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GS건설 계속 관심있게 보겠다 다음 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삼성증권 이 정도에서 팔아먹고 늘리목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GS건설이 여기 인근에서 아니면 빠져서 양봉 세우든지 하면 관심있게 한번 볼 종목입니다 자 포스코 포스코는 여기 아마 단단하게 지지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여기를 상당한 기간 동안 박스권을 그렸거든요 올라가도 밀리고 올라가도 밀리고 했는데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미국과 FTA 관계에 대해서는 철강 업계 중에서는 포스코하고는 별로 관계없다고 일단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강관이랍니까 강철로 만든 관 그래서 아마 다른 업종들은 그러니까 다른 업체는 피해가 좀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포스코는 일단 별 피해 없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고 자 이것은 34만 5천 건 정도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해 볼 수 있었다 이런 권역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외국계가 계속 사고 있네요 자 더 좋습니다 포스코도 관심을 조금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 핵심종목이 이미 있네요 이미 있네요 그죠 자 현대제철은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안 끼워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SK이노베이션 자 여기를 돌파해내야 됩니다 엘지화 여기를 너무 세게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40만 대가면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장은 여기가 36만 원대는 지켜낼 가능성이 높고 자 이 가도 좀 밀리고 왔다갔다 하다가 그 이후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케밀칼 자 여기 요새 제가 좀 관심이 있기는 하거든요 하나케밀칼 여기 없습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 있죠 일단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KB금융 자 반등시 강하게 반등 나왔죠 주가 하락시에 그 상황을 거의 다이렉트로 다 반등 했습니다 고점대라서 접근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좀 길게 보면 KB금융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점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데 자 이런 것은 오히려 6만 원대 한번 쇼크 오면 그때 그냥 주워 담는 그런 전략이 낫겠습니다 지금은 좀 쫓아가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쇼크 한번 딱 올 때 여기 돌파된 고점라인이지 않습니까 여기 지지 정확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거 하나 진짜 잘 알아두시면 정말 지지와 저항 정말 찾아내는 데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디가 지지권이고 어디를 돌파했고 어디가 저항이고 지지될 것인가 그것을 자꾸 한번 이렇게 손을 꺼보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눈에 빨리빨리 딱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꽃님하고 귀천님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예 하늘꽃님 계시네요 한 분 더 들어오신 것 같은데 맞장구를 좀 쳐주셔야 저도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지만 더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목이 좀 마르네요 커피 한 잔만 딱 마시고요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커피 마시는 거 말라 이야기하노 재밌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야기하면서 해야 재미가 있죠 딜레이 조금 있어요 그게 아마 유튜브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딜레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 야간에 실시간 매매할 때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저는 따라하라고 절대 이야기한 적 없는데 아 저는 매수 체결됐습니다 매도 체결됐습니다 이게 방송 나가거든요 그거 듣고 따라 하시면 한 템포 늦어지는 거에요 벌써 막 20만 30만원 더 손실 보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수 타임이 더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딜레이 그건 제 책임은 아닙니다 일단은 물론 제 보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좀 시정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워낙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유튜브에서도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판단됩니다 조만간에 3월달에 제가 크루도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8시부터 매매할 생각인데 제가 지금 주변에 좀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걸 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이어 나가보죠 신한지주 은행 중에서는 KB가 최고 좋다고 했습니다 역시 반등을 잘 못하잖아요 이것이 주도주와 이등주 대장주와 이등주와의 차이인 거거든요 보십시오 이렇게 잘 반등하는데 KB는 신한은 어떻습니까 옆으로 빌빌 기고 있네요 잘못하면 이거 깨지면 밑으로 깨지거든요 그래서 1등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 주가가 싸서 예를 들면 뭐 4만원이고 30만원이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20만원밖에 없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신다고요 예를 들어 50만원 있다 칩시다 LG와 하나빼 못살거든요 그렇게 비교하면 좀 그렇네요 그럼 200만원에 여칩시다 삼성전자 한 200만원 했잖아요 280만원이긴 하지만 그렇게 가정을 하고요 삼성전자 200만원 한 주밖에 못 사는데 신한지주는 예를 들어서 몇 주입니까 뭐 50주 정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40주 정도 그러면 신한지주 한 40주는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중이 중요한 것인데 200만원치 사면 올라갈 때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올라가면 200만원으로 1% 먹은 게 똑같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 천원짜리 몇 만지 가지는 걸 더 좋아한다고요 느낌상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참고하십시오 기업은행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처음 보거든요 여기 뽑아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추세와 그 그 업종에서 주목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삼성생명 괜찮네요 그죠 자 이게 박스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형태거든요 삼성생명은 제가 특징이 좀 있는 걸 간팔 했습니다 길게나 보면 박스권일 겁니다 아마 상승중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조정을 그러니까 여기 인근에서 하단 인근에 오면 반등하고 또 내려가도 하단 인근에 오면 자꾸 올라가거든요 그쵸 무상량 죽이긴 합니다만 구간 구간 박스권을 많이 형성하면서 간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서 한번 매수해 볼 마음이 좀 있어서 여기도 올려놨잖아요 그죠 삼성생명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그죠 자 그러나 더 좋은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일단 포트폴리오로 만약 구성을 한다면 이런 거 하단 박스권 하단에 그냥 적당히 한 10%에서 20% 질러 놓는 거죠 그냥 이런 부위나 이런 부위에서 그리고 적당히 기다리면 올라오면 또 팔아먹고 또 밑에 적당히 하단에 오면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그리고 강한 종목들은 3, 40% 이내 2, 30% 정도는 올라타는 종목들 잘 가는 종목들 사고 팔아먹고 사고 팔아먹고 사고 팔아먹고 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중장기로는 한 두 종목 한 두 종목 꼽아놓고 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모든 종목을 또 다 재빠르게 하면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위험부담이 상당히 있긴 하니까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지금 간단하게 구성을 하자면 제가 컨트롤 할 때 용의성을 위해서 지금 한두 종목 밖에 제가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컨트롤의 용의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제가 한두 종목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서 그렇지 예를 들면 세네 종목 한다면 접근할만한 종목도 좀 있습니다 신세계도 저는 이런 데서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뭐 지나가서 이야기긴 합니다만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기처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아마 장중에 이야기를 몇 가지 했는데 제가 관심이 삼성 정권도 있고 신세계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을 가지고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까 그냥 정답 없습니다 그냥 기처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 뭐 때문에 관심 가지는 것 같습니까 자 딜레이 때문에 조금 채팅이 늦어지니까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러면 조정받아도 한번에 잘 안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번에 붕붕붕 뛰어간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고 쭉 지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본 것입니다 삼성 정권도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여기서 강하게 랠리 해줬기 때문에 자 이런 데서 저점 저점 매수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 드렸던 거거든요 예 상승추세 대장주 예 비슷한 거죠 자 신세계 어 중국과 조금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발전 가능성이 또 상당히 있잖아요 모멘텀이 발생했습니다 쭉 잘 가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맞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삼성 삼성화재 자 이런 종목들 다 탁탁해 올려놓은 종목들 출세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데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모양이 무슨 모양하고 비슷할까요 앞으로 오늘 방송한 거 있습니다 기처님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 모양이 아까 좀 전에 본 것 중에 어떤 종목하고 전 딱 비슷하다고 느끼시는데요 자 쌍방향을 해야 강의가 더 좋기 때문에 딱 이정도 모양 비슷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까 본 종목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는데 한번 올려보십시오 하늘꽃님도 한번 올려보십시오 어 한번 더 들으셨네 삼성전권 아니고요 일단 물론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답은 아닙니다 자 다른 아 미포조사 맞습니다 하늘꽃님 야 방송에 집중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가를 많이 보다보면 눈에 팍팍 들어오는 겁니다 나중에 자 잠깐만요 요건 딱 이렇게 놓고 안 바뀌죠 아까 현대미포하고 딱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대미포 그쵸 쫙 올라가고 눌림목 주고 다시 상승하려고 쫙 올라가고 눌림목 주고 다시 상승하고 자 이런 식으로 주가의 흐름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 이 주가라는 것이 어 움직일 때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패턴들을 연구를 많이 사람들이 했고 자 그런 것들은 반복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주의 만물은 아 어느 정도의 그 패턴이 있거든요 그죠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 그런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패턴들을 잘 눈에 익혀놓으시면 많이 도움 되십니다 자 그래서 삼성화재 저도 이런데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한다면 이마트 삼성화재 그 다음에 사고팔고 하면서 뭐 삼성증권 GS건설 이런거 한 4개 가지고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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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6분 저까지 포함하면 다섯 분인데 아 저 제외하면 다섯 분인데 이해되시면 저는 1번 한번 눌러놓으십시오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흠흠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